아빠 한번 보여주세요 알림장 한번 보자 저기 보여줄까? 아빠 볼까? 아빠 한번 보자 선생님이랑 오늘 뭐하고 놀았는지 뭐 적었는지 한번 보자 아빠 이거 한번 봐야 돼 응가는 어떻게 했고 언제 됐는지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아빠 한번 볼게 아빠 한번 볼게 아빠 한번 볼게 아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빠 한번 보여주세요 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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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는가 어떻게 있는가 보자 엄마 엄마 뭐 먹는거 한번 보자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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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아냐 한번 보자 응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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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한번 보자 응가 한번 보자 응 엄마도 보여줘 라야 한번 보자 엄마 보여주세요 아빠 아빠 엄마 그래 앉아있었어? 아빠 한번만 보자 엄마 보여줄거야 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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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빠 한번 보여주세요 아빠도 보여달래 응 아빠 응 응 아빠 아빠 모 onu 야 네네 응 오빠 은 messy ich 응 내가 응 언 응 내가 엄마 한 번만 보자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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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